안녕하세요. 킹스데일에 한낮에 왔더니 장난이 아닙니다. 레이크 코스부터 돌을 거예요. 레이크 달려봐요. 레이크 1번 팝포에홀입니다. 되게 아름다워요. 표현은 안 됐는데 오늘은 시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면 어포로치 시계 골프장을 누르면 자동으로 탐색을 해요. 음식 구도에 골프 치러 와가지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모자가 삐뚤어졌네. 해저드가 있어서 또 되게 좁아요. 좁아서 조심해야 돼요. 팝포 레이크답게 해저드로 시작하고 저 앞에 벙커가 장난 아닙니다. 굿샷! 잘 치셨어요. V1번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페웨이로 아우 예뻐요. 번호도 예뻐고 포장도 예뻐요. 시계형은 좀 편리하긴 해요. 손에다 차고 딱 보니까 그리고 LED도 굉장히 환한데 잘 보여요. 파3인데 더워서 그런지 150일이라는데 왜 이렇게 멀어 보여요. 짜아악 있는 느낌? 저도 땀이 얼굴이 저르르익저르르 흘러요. 아우 아우 오 마이 갓 여까봐요. 여기 그냥 빠쳤어요. 기가 막혀라. 그래서 보내고 보겠습니다. 나이스 4번홀 파4고요. 와 정신이 집중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너무 더우니까 집중이 안 돼요. 완전히 미스샷 발생 난이도 갑. 흑 아이고 괜찮아요. 날 잡은 제가 죽일련입니다. 사제들입니다. 바꾸라 그랬는데 안 바꾸고 휴가 내고 온 내가 죽일련. 죄송해요. 오! 아! 나이스 홍파4인데 오늘은 임시 그린이고요 저 작은 그린을 쓰고 골프장은 되게 예뻐요 여러분 촬영을 못하겠어요 종료합니다 방송 끕니다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방송 안 끄셨네요 다시 또 포기하고 켰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더운데 210 우측 나무까지 220 벙커 200C, 나무 220 우측 도그레콜입니다 6번 홀 5가 나왔는데 일단 샷을 잘 던져야 돼요 그늘에 들어오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뭐가 됐든지 저는 저 앞에 롱기 먹었습니다 아주 심한 도그렉의 팝파이브홀입니다 그늘만 다니면 살 것 같은데 그늘만 다닐 수는 없나요 기가 막히게 좋으나 폭염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7번 어프로치가 완전히 신의 한씨였어요 여기 위에요 팝파이브 배판에서 파 그래서 한 번에 2,3만원 왕창 최고 파포 펑커 바시에요 웬일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다가 한 번이래 안 빠시는 분은 한참가 더운 날은 풀스윙이 어려우니까 긴 채를 잡고 반스윙만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낫네요 투원으로 투원 먼 거리를 딱 붙여서 파했어요 야호! 더워서 미쳤어 찬물 묻히고 발 계속 먹으면 돼요 바슬이 땡뼈의 홀입니다 완전 땡뼈이에요 땡땡땡 웬일이야 이렇게 어프로치를 잘했어요 더워 죽겠는데 오르막 팝파이브입니다 한참 가야 돼요 파파이브에서 버디 찬스 왔습니다 오르막 라이라 굉장히 힘든데 긴 채를 잡고 짧게 치니까 훨씬 낫네요 풀스윙이 어려워요 이런 나라 오늘 집에 수박 메뉴 아주 좋네요 오늘 집에 수박 메뉴 아주 좋네요 목밥 수박 메뉴 더워 죽어요 너무 맛있어 보러 오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